셀트리온 퇴즈 여러분 8월 15일 광복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유럽 이어 미국서 악템나 3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ctp 47 3상 정보 등재 이달 중 착수 8월 달에 임상 3상을 착설 한다는 얘기죠 셀트리온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포트폴리오 확장기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된거는 RM시마 그리고 유플라에마 그리고 ctp 47 까지 전 분야에 대해서 지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하면서 힘들어도 잘 버틸 수 있는 거죠 셀트리온은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악템나 바이오시미로 3상 임상 시험을 승인받았다 지금 보시면 셀트리온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448명을 대상으로 ctp 47 과 악템나 간의 유효성 약동항 및 안전성을 비교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8월 중 미국 3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은 내년 말 정도 되면은 결과가 나올테고 2024년도 정도 되면은 빠르면 출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램시마와 마찬가지로 피아주사와 정맥주사 두가지 제형으로 ctp 47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구요 셀트리온은 지난해 7월에 착수한 ctp 47 일상 환자 퇴학을 마치고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하네요 악템나는 체내 염증 유발에 관여하는 인터루킨 6 단백질을 억제해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체제로 지난해 글로벌 매출 4조 5,6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적응증은 류마티스 관절염, 전신형 소아특발성 관절염, 다관절염 소아특발성 관절염, 거대세포동맥염 등으로 아이브제형의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사이토칸 방출증후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보고서를 잠시 보면 신현대금융투자에서 나왔던 보고서구요 여기에 셀트리온 바이오시멜로 파이프 현황을 보시면 ctp 47 오리지널이 악템나 오리지널 제조사는 로슈입니다 류마티스 거대세포 동맥염 등 적응증은요 그죠? 그래버 임상 3상 계획 승인이었는데 아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뉴스가 나온 거죠 시장 규모는 아까 전에 4조 한 6천억 정도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2억 6천 5백 26억 5천 8백만 달러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셀트리온은 지금 뭐 다른 바이오 회사였으면 이 정도 미국에서 임상 승인만 났다고 해도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셀트리온은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셀트리온에 투자를 해서 계속 이런 좋은 결과 그리고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우리가 차분히 기다리면서 어 좋은 시간을 보내면 주가도 그렇게 보답하리라 믿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유승현 님이 제 계좌로 후원을 해 주셨는데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유승현 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이브 방송에는 잘 못 오시는 것 같은데 항상 제 댓글에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해 주시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